투입 영상 국식나라의 퍼니 어? 이게 뭐지? 편지 같은데 한번 열어보자 어? 여기가 어디지? 퍼니, 저기 들판 좀 봐 우와, 저기 옥수수가 있네 안녕, 퍼니 안녕, 프랭크 우와, 옥수수가 나한테 인사를 했어 안녕, 강남콩아 여긴 국식나라야 우리나라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우리가 너희들을 초대한 거야 국식나라 누구? 국식나라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? 누가 살고 있을지 궁금하지? 우리를 따라와 우리가 국식나라 친구들을 소개해줄게 좋아 우와